크리스 감사합니다. 자리 타자마자 제가 너무 부엌이었어요. 자고 일어나서 시끄러워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8시간에 또 날아가야 되겠다고 합니다. 다음 주에 따라와 보세요. 근데 여기는 다 퍼플이 약간 킹컬러인가봐. 졸려요. 시차 전문구 실패. 지금? 야채국밥. 안 먹었으면 죽어야지. 라면 먹었잖아. 라면 먹었잖아. 치키무동? 치키무동 지금 먹었잖아요. 아니, 작은 사이즈. 작은 사이즈. 황금자. 티키무동 참기. 다행히 안 해봐. 감사합니다. 오, 이거 500맡이에요? 오, 이거 한 번만 더 드려봤는데? 오, 이거 또 한 번만 더 드려봤는데? 오, 옷이 이쁘게 옷이 이쁘다. 나를 입을 수 있게 해서 오, 이거 이쁘게 옷이 이쁘다. 오, 이거 뭐 이쁘게?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버버리에서 준비한 칵테일 파티 와있는데요.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. 저는 지금 바로 화보 촬영을 하러 가야되서 지금 바로 화보 촬영을 하는 거 같아요. 와, 여기가 컴퓨터죠.